무엇보다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요즘에 영어 때문에 많은 돈과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지식미도와 이렇게 지원하게 되시면 생생하고 살아있는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비용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숙명인 여러분 이제는 스노우를 통해 세계 석극들 강의를 공부하면서 영어 실력과 전공 지식을 함께 그래서 숙명인 여러분들이 단순히 스노우 이용자로서 스노우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보고 듣는 것도 물론 큰 공부가 되시겠지만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미도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강의를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공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더 많은 분들, 더 많은 숙명인 여러분들이 스노우를 통해서 그리고 스노우 지식미도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 그리고 부드러운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